음, 저기, 저 두 사람 면회 좀 하게 해주십시오. 그럼 제가 요거 나중에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. 안 돼! 그건 내 몸이 날아갈 일이야! 이번 일은 우리 종사관 나리가 진도주의하는 사건이야! 우리 종사관 나리 누군지 알지? 곧 윤은웅 대감 사유될 사람이야! 아니, 사유가 별... 사유가 별거 있습니까? 내가 진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저, 이건 나으리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. 미안, 미안, 미안. 정말이야? 정말이라니까요. 제 말이 거짓이면 제 목을... 저도 좋습니다. 여긴 보는 눈이 많으니까 후문으로 오게. 예, 알겠습니다. 어떻게 됐어? 어, 잘 됐어. 후문으로 가면 돼. 아, 잠깐, 잠깐, 잠깐. 뭐라고 한 거야? 아이, 그건 네가 할 것도 없고. 가자. 어, 형님!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? 설마 우리 옥녀도 잡힌 건가? 옥녀는 무사하니까 걱정 마십시오. 난 두 사람 변해온 겁니다. 저 여기저기 멍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. 지선이님도 저도 고신까지 당했는데... 야, 고신은 무슨 고신... 암튼, 형님 정체는 끝내 안 불었습니다. 고맙다. 조금만 더 버티면 형님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빼내줄게. 아, 설마 우리 같은 놈들 죽이기야 하겠는가? 아주 우리 걱정하지 말고 우리 옥녀 무사하도록 자네가 애 좀 쓰게 해. 네.